시트로잉 C3 에어크로스가 최대 589만원 할인가에 판매된다. 사진 함불모터스 시트로잉이 이달 온라인에서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C3 에어크로스를 18, 5% 할인 판매한다. 공식 수입원 함불모터스는 시트로잉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입점을 기념해 이달 말까지 이같은 내용의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이일 밝혔다. 환불모터스는 지난달 푸조를 국내 자동차 브랜드 최초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시킨 데에 이어 시트로잉의 판매도 결정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변화한 소비 트렌드에 맞춰 고객 접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입점을 기념해 시트로잉 C3 에어크로스가 출시 이래 최대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C3 에어크로스는 편안함과 실용성, 스타일을 갖춘 시트로잉 대표 소형 SUV로 꼽힌다. 이달 시트로잉 C3 에어크로스를 구매하는 경우 기준 2,960만원인 필 트림은 약 547만원 할인된 2,412만 2천원에, 3,190만원인 샤인 트림은 약 589만원 할인된 2,600만 8천원에 살 수 있다. 송승철 함불모터스 대표는 고객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선택했다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으로 보다 많은 고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트로잉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세성환경닷컴 기자시성행경.com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펀행경